이 두릅입니다. 이게 민두릅입니다. 두릅은 밭 중간에 심지 마시고 밭도 부르시면 좋습니다. 배수가 좀 잘 되면 좋거든요. 그리고 심는 간격은 1m 조금 안되게 심으면 됩니다. 70에서 1m 사이로 심으면 됩니다. 요즘같이 한번씩 비올때 있죠. 다음주도, 이번주도 비온다 하던데요. 비올때는 물도 안넣고 심어도 잘 삽니다. 가시가 없기때문에 나중에 수확하기도 참 좋습니다. 두릅 가격은요. 한주에 소매가로 3천원입니다. 택배는 1묶음에 10개씩이거든요. 2묶음 단위로 판매합니다. 그럼 2묶음 하면 6만원이죠. 택배비는 착불입니다. 전국 택배가 가능합니다. 지금 요건 두릅이고, 여기가서 보여드리는게 있어요. 요건 뭐냐면, 가시 없는 엄나무입니다. 엄나무는 다 가시가 있거든요. 가시가 있는데 엄나무에 가시가 없어요. 조금 전에 두릅도 이야기 했지만 엄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엄나무도 습기가 많은 곳을 좀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밭이 갖고 계시면 밭둑으로 심으시면 좋습니다. 두릅도 지금 두릅 가격이 참 좋거든요. 가격이 아까 두릅 보여드렸는데, 킬로에 보통 2만원에서 3만원 사이에 받구요. 음순도 마찬가지로 그 정도 받습니다. 제가 두릅도 저희 밭에도 제가 어제 심었거든요. 심었고, 요건 가시 없는 엄나무입니다. 제가 뿌리를 한번 보여줄게요. 뿌리가 상당히 좋아요. 여기 보시면 뿌리가 엄청 좋습니다. 뿌리가 진짜 좋습니다. 심으실 때, 구덩이를 예를 들어서 용도 크기 같으면, 가루수레 한 20 정도, 30까지 안 파 됩니다. 조금 파 가지고, 가위로 좀 잘라 심어도, 엄나무는 잘 큽니다. 원래 심으시면, 냉년에도 조금씩 수확을 합니다. 장점이 뭐냐면, 가시가 없기 때문에, 수확하기에 참 좋아요. 가시보다 수확량이 배가 나옵니다. 가시 있는 것보다 수확량이 배가 나옵니다. 가시 있는 것보다 수확량이 배 정도 된다 하네요. 기농기촌 하신 분들, 지금 농사 짓다보면, 유실수도 심으시고 하시는데, 유실수도 좋아하시면, 좋아하는 품종도 심으시고요. 유실수도 심으시면, 3년 이상 걸려야 수확이 조금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걸 심으시면, 그 다음에 나오니까요. 판매도 생각보다 잘 됩니다. 한번 관심 있는 분들, 이거 한번 심어 보세요. 사장님, 주당 가격이 얼마죠? 4500원. 이건 주당 가격이 4500원입니다. 한 묶음에 10개거든요. 10개 단위로 판매하신다고 하네요. 넓게 하면 45000원 이고요. 택배비는 착불입니다. 두루바나 음나무는 농량을 칠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렇죠. 두루바나 음나무는 농량 안춰도 되니까, 그런 장점이죠. 또 좋은 점이 뭐냐면, 이게 수확시기가, 지역마다 조금 차이가 나지만, 거의 4월에서 4월 말까지 수확하니까요. 더울 때 수확 안하니까, 또 일하기도 참 좋습니다. 봄철 되면, 4월 말쯤 되면 두루바나 음나무는 소비자들이 굉장히 많이 참는 품종입니다. 이 사람 연락처 제가 남겨놓을게요. 필요하신 분, 이 사람한테 전화하셔서 구매하시면 됩니다.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